이제 우리 몽이 햄버거가 다 됐네 오 정말 맛있겠는데 알았어 몽아 엄마가 금방 줄게요 우리 몽이 천천히 먹어 그러다 채요 그래 여보 스파이더맨 여보 나 불렀어요 여보 몽이 햄버거 만들어주고 나니까 우리가 먹을 저녁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마트 가서 야채랑 고기 이것저것 장 좀 봐올래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몽이 맘마 맛있게 먹었어 여보 저녁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갔다 와요 알았어요 왜그래 몽아 몽이도 같이 가고 싶어 알았어 여보 몽이랑 조심해서 갔다 와요 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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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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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네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어서 오세요 사장님. 그래 멍이도 안녕. 스파이더맨 어서 골라보세요. 안녕. 알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사탕 두 개. 그리고 안녕. 우리 모니카. 나도 다시. 오. 사탕 사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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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안녕. 딸기 맛 딸기 맛. 딸기 맛 사탕하고요. 딸기 맛 사탕하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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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ial snow하는 새로운 style. 안녕. 웬윙 Your life abundant m3. 맛있겠다. 사장님 저 10개 주세요. 10개요. 알았어. 사탕 10개. 하나, 둘, 열. 자 다음 차서 5500원. 네. 우와 맛있겠다. 5500원. 여기요 사장님. 맛있게 먹어. 네. 신나. 5500원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그래. 콩콩아. 랄라랄라라. 오늘도 많이 팔았고. 저것만 더 팔면 되겠다. 콩콩아.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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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웬일이냐. 오늘 패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. 콩. 그게 말이. 콩. 사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준대. 뭐? 그래서 나보고 장바오라 그래서 온 거야. 어디가냐. 패띠가 해준 음식 어떻게 다 먹냐.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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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끝내고 같이 가서 먹자. 어? 아니야 아니야. 배디 기다릴 텐데. 빨리 골라봐. 콩. 시사하자. 닭다리 사고. 콩. 콩.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.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어? 아니야 아니야. 나는 물건 팔 것도 많고. 가게를 지켜야지. 패티. 그렇게 많지는 않고. 저축이 좀 남아있기는 해. 그래. 그렇다면 뭐.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? 헉. 됐다. 이, 이게 뭐냐. 보시다시피. 그럼 남은 거 다 내가 살게. 그러니까 뽀로랑 같이 우리 집에 와.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자. 롤랄롱. 와. 역시 패티는 대단해. 그럼 우리 빨리 가서 같이 먹자. 어? 나는 먹기 싫은데. 아 맞다 크롱. 돈은 우리 집에 오면 줄 테니까 빨리 따라와. 롤랄롱. 크롱. 별 수 없잖아. 우리 같이 어서 가자. 패티. 같이 가. 야, 내 가게는 어떡하라고. 그냥 돈만 주고 가. 그냥 돈만 주고 가.